지금 제가 4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한 3억이 안 됐어요 그 전에 사실 팔려고 내놨었어요 너무 안 오르니까 내가 매도를 결심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물건의 가장 저평가된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또 알려준 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좀 두 가지의 큰 얘기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전셋집을 이제 2년 동안 살고 연장을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오던 시기였고 수도권에 집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1억 정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억? 2년 만에 1억? 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이제 2년 동안 모의 쓰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1억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대출도 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쓰러 갔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9천만 원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 집주인분이 저한테 원래 1억을 올리려고 했는데 신혼부부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천만 원을 깎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이 부동산을 모르고 내가 살면 뭔가 이런 박탈감을 계속 느끼고 살겠구나 그래서 이건 뭔가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 계시던 팀장님이 계셨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밥을 먹다가 저한테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그 이제 목공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존경하는 팀장님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뭔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 상황이라면 내가 10년 후에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아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2016년 초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랑 그때랑 비슷했어 되게 많이 비슷하네요 2016년도면 그때도 전세가가 되게 폭탄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란식이었어 대란식이 어떻게 보면 임대인분이 그때 당시에는 좀 원망스러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자본주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계기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으면 아 뭐 살 만하네 하고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맞벌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좀 종잣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? 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랑 저랑 1년 동안 모으는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고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4천만 원 정도랑 두 채 이상 가능했던 시기였어서 투자 두 번? 네 투자 두 번 정도 이제 했었던 시기였었고요 근데 사실 그래도 저도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절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쓰는 돈을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식비가 한 40% 그 다음에 의류비가 30%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식비는 거의 커피값 제가 커피 마시는 거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커피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근데 뭔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한 잔 그게 있어요 들고 들어가는 그 한 잔 여유의 즐거움이 있어서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고 네 맞아요 열이 있는 직장인의 모습 이거 목에 두르고 뛰 그리고 한 30% 의류비는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미팅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정장에 대한 소비효과가 굉장히 많이 뜨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커피는 절대 못 줄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때 그때 막 너나이님이 나는 하루에 커피 절대 안 사 마시고 카누만 마신다 미디야 200원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이 모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자책하고 했던 식이였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안 돼 200원 커피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신에 의류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장 베스트하게 생각하는 그 이제 의상을 딱 다섯 벌만 남기고 정리하겠다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월화수목금만 다르게 입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의류비 30%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좀 그때 아꼈고 사실 더 결정적으로 종잣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남편을 제가 승진을 시켰어요 승진을 시켰다고요? 사장님 계세요? 나는 투자라 할 테니 너는 회사에 집중해라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하면서 남편이 사실 같은 직급 대비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한 케이스가 됐어요 연봉이 좀 많이 이제 그 시기에 상향 조정이 됐죠 원래 남편분이 좀 능력이 있어서 원래 그 단계별로 올라간 게 아닐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제가 많이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조를 충분히 또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지출을 줄인 것도 좀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도 굉장히 초반에 투자금 만드는데 저한테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6년 동안 꾸준히 지금 투자를 해 오셨는데 지금 3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순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는가 원래 이거 첫 번째로 하다가 배려 차원에서 3번으로 진짜 배려야 뭐야 한 30억에서 40억 사이인데요 40억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거는 그러면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한 순 자산을 거의 40억 가까이 그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쁘시네 투자를 열심히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럼 이제 30억을 달성하기까지 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왜냐하면 그 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그 안에서 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? 저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월부라는 환경이 저라는 사람을 키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환경 안에 있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자산을 달성하는데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저는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? 그러니까 흥미 느끼는 건 되게 많은데 호기심이 많은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진짜? 어?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처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너 분명히 6개월 있으면 안 한다고 할 것 같다고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나 미셀린 그런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저도요 많이 그렇게 보시는데 실제는 흥미 느끼고 좀 금방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저를 이제 지금까지 오게 줬던 게 월부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2016년대 투자 시작할 때 사실 제가 투자에 정보를 얻을 곳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다른 곳이랑 이 월부라는 공간이 달랐던 건 초보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정보를 듣죠 투자에 뭘 사야 된다? 어디가 좋다?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투자금이 그 정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월부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냥 현장 가서 둘러볼 수 있고 집에 와서 정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서부터 투자자의 처음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환경 안에서 배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저를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환경 안에 있으면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크게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? 일단 가장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제가 40평 샷시를 다 넣어드렸어요 이제 그런 좀 소소하지만 아주 큰 행복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부모님께서 좀 아프셨던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 다니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쌍둥이들이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소한 행복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본인한테 쓰는 거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네요? 아, 그대로인가요? 우리 위를 좀 더 늘린다는 게? 아, 근데 그런 거에 행복을 이제는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인생을 좀 방향을 많이 보고 가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삶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거 회사에서도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고 처음에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10억을 빨리 달성하고 싶어서 막 그 매일매일 매일매일 막 그 네이버 보통상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가격 변동도 없는데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되게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10억을 달성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대로만 하면 그냥 20억, 30억 자산은 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저의 지금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좀 동료들이랑 지금처럼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비는 그렇게 욕심이나 이런 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투자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투자는 어땠나요? 제가 처음이랑 두 번째 투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두 번째로 했던 투자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인천 계양구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 지역을 임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배정을 받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격이 좋은지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투자에 지금 사기에 괜찮은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 지역 안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던 거 열심히 하니까 반드시 하나는 사겠다라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샀던 물건이 제가 2억 3천에 24평 한 계단씩 샀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제사 한 1억 7천 정도 오른 물건이고 지금은 저한테 자산을 조금 많이 가져다 준 그런 물건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물건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저한테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경험을 줬어요 우선 제가 가진 투자 물건들 중에서 누수를 경험해 본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이 저한테 확실하게 누수에 대해서 좀 경험과 배움을 줬던 케이스예요 누수 원인을 못 찾아서 한 두 번 세 번 다시 진단을 하고 이렇게 막 아랫집에 가서 사과하고 이런 경험이 좀 있었고 처음에 이 집에 투자했을 때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전세를 났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전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수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안 나가지 그래서 다시 수리를 했어요 다시 수리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4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한 3억이 안 있었어요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 저평가된 지역으로 올해 초에 좀 많이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 팔려고 내놨었어요 너무 안 오르니까 약간 미운 아이들 그래서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세를 났는데 그 부분이 우연치하게 이제 더 올랐던 케이스죠 그래서 은호치 않은 장기부여를 해주게 된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 통해서 내가 매도를 결심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물건의 가장 저평가된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또 알려준 굉장히 저한테는 다양한 그런 경험을 준 물건이에요 오히려 매도를 했으면 오히려 그 안 좋은 기억과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또 올라가잖아요 팔고 팔았는데 올라가 지켜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약간의 기다림도 필요하는구나 그 결과를 내기까지는 이런 부분까지 더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에 쌍둥이를 출산을 하셨어요 임신 출산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6년 동안 투자를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했는지 솔직히 한 명만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다고 그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고 너무 내가 마음을 짓누르는 거지 그런 부담감들이 그런 분들한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일단 저는 그 상황을 이제 사람의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달라지는 상황이 더 좁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탓하지 않고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맞벌이로 시작을 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투자금이나 시간 둘 다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 투자를 시작하고 처음에 한 2년 정도 되니까 투자금이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이제 투자하고 가장 힘든 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투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만약에 어 나 투자금이 없어 그냥 여기서 멈출까 고민했다면 지금처럼 지금까지 못 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내가 지금은 투자금이 없지만 지금 오히려 할 수 있는 거 그냥 책 했고 뭐 이제 현장 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돌파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임신하는 그 시기가 두 번째로 좀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내 마음대로 체력이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현장 임장 가고 싶다 현장에 뭐 이렇게 물건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막 몸이 무거우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 기억난다 아기 배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쌍둥이였잖아 그러니까 아 진짜 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쌍둥이니까 그치 그 막 계단 올라오고 이런 거 어떻게 하나도록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비록 투자를 5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임신했을 때 투자를 3번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이전보다 현장을 많이 못 가지만 전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전화로 물건을 많이 거두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기차 타고 내려가서 어쨌든 딱 내가 살 물건들을 보고 괜찮으면 결정하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제가 기차 타고 이제 지방 투자를 했었는데 내려간다고 하니까 너바나님이 되게 걱정하셨었거든요 괜찮겠냐고 그 몸으로 근데 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가야죠 그래서 기차 끊고 당일로 갔다 오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처럼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전에 자신이 열심히 했던 때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